인천 영종갯벌에서 매달 2천 마리에 가까운 멸종위기 조류가 관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인천 녹색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영종갯벌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주요 멸종위기 조류 7종의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1,947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지역에서 관찰된 주요 멸종위기 조류는 저어세, 노랑불이 백로, 검은머리 물때새, 안락고리 마도요 등입니다. 이 지역에서 관찰된 주요 멸종위기 조류는 국립위기 조류가 관찰된 기술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